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에요. 오늘은 다른 스토리를 읽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이야기는, 오늘 들을 이야기는 The First Sin이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께요. 여기 컴퓨터가 읽어드릴게요. 네, 아담하고 하와는 하느님이 만들어준 신, 멋지고 예쁜 정원에서 살았대요. 근데, 네, 근데, 네, 근데, 음, 그 나쁜 뱀이 아담하고 이불을, 음, 뭐라고 해야 되지? 어, 하느님을, 음, 하느님 말씀을 안 듣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왠지. 뭐 눌러볼까요, 여러분? 어디다가 놔요? 잘 안 들어요,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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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냠든 ta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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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und... 네, 아동은 거의 하원 어디 있을까요? 네, 하나님이 모든 과일들을 먹어도 된다고 했어요 따먹어도 된다고 했어요 근데 딱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산악과를 먹으면 죽은다고 했어요 있잖아요 뱀이 말했대요 그 하나님이 왜 하원한테 먹으라고 했어요 왜 하느님이 그 산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지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느님이 그 산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거라고 뱀이 말했어요 여기 뭔데? 첫 번째 사과죠 열매죠 하와가 자기 옆에 같이 있는 아담에게 나무 열매를 주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아당과 하와가 몰르던 걸 알게 되었어요 그 산악과를 먹어서 저가 하나님의 Geoff necklace 저에게도 그런 상황이고 넌 우리가 담린다고 하던 거고 그래서 매인들이 지내대요 그들이 흙을 묶으로 덮고 매일 karma가 느끼고 그들은 그들은 그래서 그들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발생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때? 어느 날 괜찮지 마 괜찮지 마 하나 어느 날 어느날 자기가 빨개 벗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아당과 하와는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가렸대요. 하고 처음 느껴보는 느낌을 한번 가져봤대요. 하고 엄청 뭔가 걱정됐대요. 아당과 하와는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가렸대요. 아당과 하와는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가렸대요.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가렸대요. 아당과 하와는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가렸대요. 아당과 하와는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가렸대요. 아당이 말했어요. 우리는 빨개 벗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네가 빨개 벗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고 아담은 하와가 줘서 먹었다고 하고 하와는 뱀이 자기 속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분을 나쁘게 하셨어요. 이rossott, 여기를 바라나누 수 있어.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여름rimin행입니다. 하나님은 사랑님들, 하나님은 사랑님들, 하나님은 사랑님들, 하나님은 사랑님들.. 하나님은 사랑님의 원인이들과 하나님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어 다니면서 살 거라고 하고 하와 알게는 아마도 하와 아이들을 나중에 아프게 될 거라고 하고 아담은 농사 짓는 게 어려울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옷을 만들어 주시고 아담과 하하를 에딩동상에서 뜯어내버렸어요. 하고 천사를 보내셔서 거기 못 들어가게 지키라고 하셨어요.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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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성, world, difficult, him, or one day. Yes? Hmm. When they... When they disobeyed, Adam and Eve sinned against God. True or false? 네, activity를 해볼게요. Activity. 맨 처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 맨 마지막에. 이번에는 저반보다 짧네요. 이번에는 저반보다 짧네요. 이번에는 저반보다 짧네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여기저기는 맞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는 맞는 것 같아요 아까전부터는 이거일 것 같아요 이거 이거 그 다음에 2번을 1칸씩 옮겨야겠어요 이건 냅두고 1칸씩 2칸씩 그럼 어딜까요 여러분 오늘은 The First Sin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재미있었나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재밌는 상장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